남측과는 협의가 끊었으니 당장 내려거라 장명준과 대치하는 신이었었고 저 천령이한테도 그렇고 장명준에게도 굉장히 중요했던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터넷에 나갈 때 공주야! 그 씬 찍을 때 저도 방금 전에도 감독님한테 여쭤봤었는데 그 액션 분량만 한 10일 이상 촬영을 한 것 같아요 실제 옥산에서 촬영을 하고 단간에서 찍고 군돌라에서도 찍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서로 의지하면서 잘 별 탈 없이 무사하게 잘 촬영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씬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고생해서 우리 무술팀들한테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무기 사용 금지 5분간 해제다잉? 1분이면 충분합니다 똑같이 멋있는데? 어머 천령씨! 천령씨! 아우 저 인간이 또! 나 get the f**k out we're back again 우리가 어벤져스야 지금 카노스가 딱 손가락 튕기려고 하는 판은 게 아이언맨하고 캡틴 아메리카하고 지 잘났다고 그렇게 싸우면 되겠어? 인터내셔널 공조 2 인터내셔널이 제작되기까지는 공조 1을 또 사랑해주신 관객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또 마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나은 영화, 조금이나마 더 나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또 많은 스태프분들이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 추석 때 가족, 친지, 친구분들이랑 오셔서 잠시이나마 조금이나마 더 풍성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극장에 오실 수 있도록 여기 기자분들이 좋은 글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